뛰다가 여기서 그냥 내 침대에 발라덩 눕는다 점프에서 그 느낌으로 아 그렇게 가야 돼 아 내 침대? 오빠 침대? 와 내 침대! 하루만 일하게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비 내 침대 아니 본인 침대 내가 뛰는 사람의 본인 침대에 눕는다 한 번쯤 누워봤다라는 건가? 하루만 일하게 침대가 되고 싶어 편안하게 원래 하던 대로 형이 이렇게 팔을 깨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팔을 깨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때 여자분들은 30cm를 더 해드려요 80cm를 하면 110cm로 인정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시작은 가볍게 80cm로 시작해볼게요 그 다음에 각자 자유롭게 도전하시면 돼요 아 근데 이거는 넘지 이건 넘지 네가 먼저 해봐라 이거는 넘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넘어야죠 이거는 그냥 점프지 형 이건 뭐 그냥 툭 툭 띄면 되죠 툭 띄면 툭 띄면 되죠 툭 띄면 나이스 자 송지우씨 표정타 왜 이래? 오케이 아웃 지효야 재밌다 지효야 재밌다 지효야 재밌다 좋았어 탈락 송지우 몸개그 좋았어 이거 멀리 안가서 뛰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해도 돼 고 소 나 올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올려서요. 어쨌든 얘는 이겨야 되잖아. 아 올려서 해. 일단 얘는 이겨야 되잖아. 올려서 해. 아니면 꼴등이야. 저 111 해주세요. 아 111이요? 잠깐만요. 1cm요? 이거 잡고 뜨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이고 수고. 형 이거 할 거지 형 이거. 맞아.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니네 진짜 대단하다 야. 아 근데 영원님이 재밌으시대. 자 우리 장수의 아이콘. 축복. 장수 건강. 응원합니다. 어 좋다 좋다. 약속해. 좋아 부름부름 좋아. 부름부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형 작정해야 돼 작정해야 돼. 작정해야 돼. 형. 형이 계속 지금 두 발로 떠서는 안 되는 거야. 두 발로 뛰면 안 되는 거야. 한 발로 안 뛰어지지. 좋다 좋다. 다리가 안 올라가잖아 형이 아예. 왜 한 발로 안 뛰어지지? 지효 할 것 같아. 과감하게. 더 세게 뛰어야 돼. 이렇게 뛰어. 그렇게 뛰는 건데 지효 나 속도가 좀 있어야 돼. 거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뛰다가 여기서 그냥 내 침대에 발라던 눕는다 점프에서. 그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돼. 아 내 침대? 내 침대? 오빠 침대. 아 내 침대. 하루만 님에게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비. 내 침대. 내 침대. 아니 본인 침대. 내가 뛰는 사람의 본인 침대에 눕는다. 한 번쯤 누워봤다라는 건가? 보는 침대. 하루만 님에게 침대가 되고 싶어. 오 베이비. 아 얘가 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효 마음 편안하게 원래 하던 대로 형이 이렇게 팔을 깨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팔을 깨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팔을 깨듯이 이렇게 있으면 안 돼. 갑자기. 팔베개. 팔베개. 진짜 놀랐어. 돌았나 지금. 돌았나 지금. 아직은 안 돼. 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서 송지효 침대에 눕는다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뛰어야 돼. 좋다. 작정하게. 작정하게 뛰어. 작정하게 뛰어야 돼. 작정하게 뛰어. 아 얼마나 웃겨. 너무 웃겨. 재밌게. 아 재밌네. 재밌다. 야 재밌네. 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야 몸개가 야. 야 너 몸개가 어디서 더 배웠니? 몽개가 웃겨. 야 너 재밌다. 너 요즘 헤어스타일도 오은영 선생님으로 이렇게 하고. 얘가 상대방 걸리더라. 어 얘가. 자 세석이 형 가세요. 자 메뚜기. 야 자신감 가지면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자신이 없는데 될 거야. 좋아.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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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파이. 거북이 보였어. 거북이 보였어. 아니 자기가. 110 가야지. 110에. 떨어져야지. 그렇지 좋다. 됐다 됐다. 아이고. 무서워. 끝에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성공. 제대로 배치기네. 그랬어요? 배치기 배면 뛰기. 배치기가 뭐야. 오케이. 세비. 아 да. 일을 trzy. 더 끌어오려줘. 쟁쟁한 성수들 가운데서도. 귀숙지 않고요. 네. 2미터 35에 도전합니다. 예. 즐기는 겁니다. Meet 이. 잠깐만. 미션 아니야? 어?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신경을 Medi.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끌어오리는 거예요. 미션. 미션인데. 이걸 언제 했어. 하지 않아 이거 멀리뛰기랑. 니가 했다고 이거는. 갑자기 미션이야. 미션 아니야. 자 가게요.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형 박수 받고 뛰어요. 어떻게. 용기를 얻어 용기를. 어렵지 않아? 네. 야 근데 저기 셉셉이 너도 오늘 어떻게 보면 종국이하고 또 너 이제 끝까지 가야 되잖아. 나는 안될거 같애. 종국이 형 지금 너무 잘. 너무 유연해서. 그럼 122를 해야 돼. 여기라고? 타이타게 갑시다 타이타게. 자 자 됐어. 자. 가. 이거 넘는다고? ativas찬 이걸 넘어? 세찬이가 여유있게 넘었었어 아까. 소민이 남친 넘는거다. 야 야. 하루에 여기를. 그만해. 이건 아니다 야 야. 이건 아니야. 그만해. 야 야 그만해. 아 정말. 손빈 씨 잠시만 이쪽으로 좀 느껴주세요. 오늘 좀 머리가 잘 됐어. 이게 제가 예전에 639로 했었거든요. 아 진짜? 네. 이것도 배우는데. 아 진짜? 이것도 스피드가 있어야 넘어요. 너 초등학교 때 639로 했지? 어 맞아요. 너 중학교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넘어. 그 마음으로 넘어. 그 마음으로. 겁먹지 마. 그러니까 안 쫄면 되잖아. 그렇지. 됐다. 완벽해 완벽해. 됐다. 완벽해 완벽해. 봐봐 봐봐. 야 이거. 열심히 잘하네 열심히 잘하네. 아. 아. 아니야. 미션 아니야? 안 될 것 같은데. 혼물 나다. 노발이. 좋아서 그래 좋아서. 카메라를 보고 노발이를 쳐라 이거 아니야? 좋아서 좋아서. 야 세리머니 했네. 아니야 세리머니 아니야. 아니 이거 갑자기 이걸. 카메라 짐짐이 들어오잖아요 형이. 세리머니 맞네. 세리머니 해라 하네. 가봅시다. 쟤는 품이 좋다. 가볼게요. 오. 야 넘친다 이 형 넘쳐. 오. 야 넘친다 이 형 넘쳐. 야 135. 가리 조금만 들면 되겠다 형. 135. 야 이건 안 돼. 135. 아니야 너 아까 넘은 거 보는데 안 왔어. 걔 너 여유 있더라. 야 너 뭐하니 뭐 영화 보니? 영화 보는 거야? 세찬이 힘나라고. 아 힘나라고 하는 거지? 세리머니 참 진짜 잘한다 잘해. 육상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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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다. 우와 멋있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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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우와. 야 이번에 진짜 제대로 넘었어. 야 육상보 맞네. 겁먹지 마세요. 맞네.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섹시했어. 섹시했어. 진짜 대박.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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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단하다. 야 이거는 육상보는 아닌데 힘으로 넘는 사람이야. 도대견. 고마ane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